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호흡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 들어가기 전에 또 치는데 그 사이에 한번 슈욱 내뱉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! 그렇지! 아 이번에 우사인 볼트가 클래식 기타를 시작했다네 이번 올림픽에는 메달권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 아무래도 테크닉 점수보다는 연기 점수 예술 점수 쪽을 노려야 할 것 같아 표준 관리 잘 해야겠어 그럼 코치님 그 연기 점수란 어떻게 해야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죠? 자 스포츠에서의 연기 점수란 말이지 미소야 미소 아니 그래도 코치님 저는 이런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저의 진심 어린 예술성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뭐? 예술? 그건 네 독주의 때나 해 인마 이건 스포츠야 스포츠 자 수고했어 수고했어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점 연습하는 거 잊지 말고 다치지 않게 라스키야 연습하는 거 알지? 잊지 말고 수고했어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보자